경북 지역 축산농의 90%가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북도 내 무허가 축사 1만 470곳 가운데 9,400여 곳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머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공무원들이 설득작업을 펴고 있습니다. 최종 제출률은 94%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수백 곳의 무허가 축사가 사용 중지 또는 폐업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